진정한 역대급 캐스팅으로 불리는 TVN 새 주말극 우리들의 블루스가 4월 9일 첫 방송됩니다. 지난 2월 25일 첫 티저를 기습 공개하며 잠시도 눈 돌릴 틈 없는 배우 라인업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23초 티저 안에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병헌부터 신미나, 차승원, 이정은, 한지민, 김우빈, 김혜자, 고두심, 엄정화, 박지원, 최영준, 배연성, 노윤서 그리고 아역배우 기소유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배우들의 조합에 안 볼 수가 없다, 캐스팅이 미쳤다, 연기 파티 예고 등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14명의 주연배우 라인업을 내세워 기존 드라마들과는 다른 특별한 옴니버스 드라마를 만듭니다. 이들은 가족, 이웃, 친구 관계 등으로 얽혀 각자의 이야기를 펼치면서도 하나의 드라마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제주, 차고 거친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각양각색, 인생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